제피루스, 다락서스, 리치왕, 필리 리치왕 가져가보죠 오케이 됐어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1딜에 2딜, 나스윙 체력 38 남네요 무너지 포토 그렇지 무생 포토 개 불 아니, 인다 잘 나왔죠? 굉장히 깔끔한데? 그렇지 지금 너무 쎄 질 수가 없다 오케이 2딜에 3딜에 5딜 33남네요 전시관린 야 미쳤다 오케이 오케이 2딜에 3딜에 4딜에 5딜 7딜 퇴력 27 남습니다 네스윙 야 파티정령? 황카? 이거 5성 발견으로 봅시다 오케이 2딜에 4딜에 5딜에 6딜에 9딜 체력 22남네요 잔다이스 봅시다 과감하게 도란이냐 비스동이냐 빠르게 찾아보자 키울 것들 아 잘 못 써보는데 오케이 5딜 735남네요 데미지 많이 줄였지? 키울 것만 제대로 찾으면 돼 그럼 그냥 이길 수 있어요 이글이 아 잘 못 써보는 거에요 아 잘 못 써보는 거에요 아 잘 못 써보는 거에요 쎄네 오케이 되셨죠 2딜에 4딜에 9딜 아 8딜 그리고 27 남습니다 이거라도 키워야되나? 이쁙시다 오케이 죽었나? 2딜에 6딜에 10딜에 12딜에 17딜에 18딜에 22딜 마무리됩니다 굿 억울하겠는데? 변시고 알림도 함께 죽었다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오케이 일단 요렇게 보자 패스트는 빛송 버프가 사자한테 안 들어가고 스테라티 들어가는 거거든요 버프가 잘 안 들어갔네 오케이 어? 반갑습니다 지금 6200점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점수가 약간 침체기가 생겼어요 실력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올려봐야죠 정수 상황은 그렇습니다 600점인가 200점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오케이 마무리됩니다 제한 다이스 깔끔하지? 여기가 좋아 아라키르 일단 얘 그대로 살려보자 가장 쎄거든요 아우 히트럴만 PS 들어가는데 버프가 오케이 잘 싸우고 있어 이겼네 4딜에 9딜에 14딜 체력이 2남습니다 아라키르 릴리피센트를 만났네 만나면 안 될 상대를 만나버렸어 쎄거든요 종합체 종합체 가져가자 빗송이 나와주면 패스트인데 너희 그때 맛있게 하셨어요? 밥 뭐 나왔어? 네 저는 밥 먹었죠 밥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갈비탕 회사에서 갈비탕도 나와? 좋은 회사네 좋은 회사야 밥은 괜찮게 나와요? 찌개장이냐? 먹을 거 없어? 밥이라고 잘 먹어야 되는데 매우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? 그 정도면? 갈비탕, 돈까스, 냉면? 너무 잘 드시는 거 같은데? 오, 데미지 많이 넣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공격력 2배 갑시다, 화끈하게 오케이 됐다 완성됐다 펀카비스톡 됐다 약간 아쉬운데 거미임프 나쁘지 않아? 요렇게 그리고 환생은 차라리 어미임프가 날 수 있거든요 어미임프한테 가자 가자 여우 여우 든든해 낀 거 아닌가? 그렇지 그렇지 좋아 어 첨부 벗겨진 거 아쉽네 아 아 아 괜찮게 싸우는데? 지밀만이야? 좋네 야 야 패배 확률 6.3%인데 졌네요 요 요거 인정해줘야지 잘 싸웠네 요구도 죽었다 아라킬 아라킬 안녕 모듈 아니면 독성 찾아야 되거든요 독성 독성 일단 얼려놓자 여기 독성 바를 거니까 일단 얼려놓고 보다 얘한테 쓰는 게 날 거 같기도 해요 아까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나가버렸네 오케 여기서 데스윙이 살아남을 것인가 가봅시다 어 살았네 밀리피센트 만나겠지 느낌에? 그렇지 지진 않을 것 같았어 오케이 이케 이러면 이긴 거 아닌가 무조건 밀리피센트 잘하면 죽겠다 너 죽을 수 있어 아쉬운데 죽나? 5딜에 10딜에 14딜에 19딜 체력 사납네요 아 쉽나 어미임프가 비싼 애를 뽑아줬어야 되는데 이게 비싼 애를 정리할까? 정리해도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okay 에깡아지 오케이 이어져 2딜에 8딜에 10딜에 14딜에 19딜 마무리됩니다 좋았어 밀리피센트만 남았네 가뿐하지 얘도 음 요거 사자 버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약간 안좋아졌네 와우 이렇게 하자 하자 끄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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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너무 깔끔한데? 옳아지 오케이 4딜에 16딜 먹이면서 마무리합니다 1등 했네요 좋아스